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얼마만큼 이제 그거 한 지 날짜 가는 줄도 가끔은 잊어버리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뭐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하루를 대하지만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매일매일이 돌아올 수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날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하루도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첫 뉴스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미국 행정부 미국 연준 뭐 이런 데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조기에 수습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꼬를 즉시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 금융시장이 비교적 순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어제짜 조선일보의 온라인의 일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주 대표적인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된 거죠. 단 이틀 만에 55조원이 인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하면서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라고 극병을 했던 분이 바로 이게 이제 3월 12일 날 23시 12분 기사니까 23분 12분 기사니까 제법 이제 시간이 걸린 기사죠. 미국의 재무장관인 앨런 제닛 앨런이 연방정부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제 보도로 내보냈는데 내보내면서 야 저렇게 하면 큰일 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이제 월요일 날 정권시장이 열리게 되면 정시 붕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월요일 날 정시가 열리기 전에 일요일 날 미 행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지했네요. 이게 이제 2023년 또 3월 13일 3시 37분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 시리콘베리 은행의 예금 전액 보정키를 했다. 이번 사태도 이렇게 시리콘베리 은행이 당한 사태지만 이 지도자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겁니다. 보험 한도 25만 불에 관계없이 예금자들은 모두 다 전액 보정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한 거죠. 좀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설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 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위중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행에 이어 가지고 규모는 좀 작지만 시그니처 뱅크도 폐쇄을 하는데 미국의 연준 재무부가 예금 전액 보정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가장 시위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런 조치에 따라 가지고 간밤에 있었던 그런 월요일 날 미국 정치가 비교적 순항하는 그런 결과를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즉시의 그냥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위기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요.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정시를 보니까 s&p500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19시 30분에 장이 개장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등락을 기록했지만 오후 한 2시 30분 정도까지 플러스 0.48% 대폭락 같은 게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구하는 그런 조치 때문에 비교적 좀 안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에 신속히 등판을 해서 뭐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당신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모든 예금 그러니까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예금을 미 행정부가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태를 일단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고객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예금한 자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사업을 위해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전국의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달러를 발급할 수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가 큰 고민 없이 이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지막 보시게 되면 다만 예금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실패한 경우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답게 문장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예금자하고 투자자들 딱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 판단을 잘 해서 이렇게 재무부라든지 연준이 보고서를 올리고 토론회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원양업을 해서 젊은 날 크게 불을 일으킨 분을 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1960년대에 원양선장 참치잡이 선장을 하실 때 그때 나이가 만 20대입니다. 그럼 밑에 고참 예를 들면 선원들은 뭐 50대 60대도 많았는데 태풍 같은 게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면 20대 선장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런 분들도 20대 선장 수산대학을 갓 졸업해 가지고 폐를 몬지 얼마 안 되는 선장만 본다는 것이죠.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집안의 위기는 가장이 선장이 되는 것이고 사업체 같으면은 대표이사나 사장이 선장이 되는 것이고 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더라도 그 리더의 중요한 그 판단 능력 그리고 해안 그리고 추진력 담력 지혜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번 사태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기업이죠. 파이낸셜 그룹에 보니까 주가가 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가 잘 안 나갈 때도 263달러 였습니다. 2000 한 18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잘 나갈 때는 700 한 30불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게 불과 여러분들 2021년 한 12월 정도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106불 달러를 해가 파산이 된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을 보게 되면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을 하는 일이 얼마나 살으름판 을 걷는 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2021년도 730불까지 육박했던 주당 여러분들 가격이 106달러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파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영자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죠. 물론 피해를 끼치게 됐으니까 잘못했다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학력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거를 5년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이 기업이 한 1992년 전에 창업이 됐네요. 쫙 올라가 가지고 2021년 또 12월 달에 724달러까지 이런 피크를 치고 급속하게 뭐죠 그냥 한 1년여 만에 그냥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주주 중에서는 이렇게 700달러 수준에서 주식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렇게 투자라는 것이 참 위험한 거죠. 리스크하고 리턴이라는 것은 뭐 위험하고 수익이라는 것은 거의 뭐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데에서 과도한 그런 부채를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투자하는 경우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실리콘베리 은행의 그런 이번 사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이제 널리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삶은 편리해지고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리스크가 얼마만큼 빠르게 전이 퍼져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안 할 겁니다. 이번에 아마 경영진들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른바 스마트폰 뱅클은 옛날에는 어떤 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창구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찾기 위해서 뱅클은 같은 것이 여러분들 예금자들이 앞을 다투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일들이 은행에 장사진을 줄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돈을 다 인출해버리니까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저는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편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리하고 인출하는 것도 편리하고 이러니 이게 참 편리하긴 하지만 혹시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첫 번째 사례로 그냥 아주 불운하게 걸려든 것이 시리콘베리 은행이 이번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소위 예금의 이체 대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한 기업을 도산시켜 보시게 되면 사업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현명한 사람처럼 글렉 베크 실리콘베리 은행의 해장이거든요 수백조의 그냥 기업 가치가 그냥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나쁜 짓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술이 시장에 퍼지고 36시간 만에 그냥 파산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제 눈에는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뱅크로 이렇게 보이는데 현명한 그런 뱅크로 보이는데 뭐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에 그냥 회사가 망가져 버린 거죠 아주 불명예를 안게 된 거고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여러분들 피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돈이 아니게 그래서 제가 이 글렉 베크라는 회장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일 건데 회장이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을 건데 뭐 어쨌든 다 녹아버린 거죠 주식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잘 될 때야 그게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냥 종이조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미친 듯이 돈을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그냥 다 빼내버렸다는 거죠 sb 실리콘베리 은행이 국채를 헐값으로 매각해가지고 한 3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자가 무산됐다 이런 소문이 그냥 퍼지자마자 그냥 슬랙 여러분 슬랙 쓰시죠 저도 슬랙을 쓰는데 메신저 순식간에 뭡니까 55조 원이 인출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손실이 발표되자마자 실리콘베리의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아마 슬랙을 지금 메타가 갖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이 그거를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슬랙 이 소식이 공포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버렸고 슬랙을 사용하는 기업인들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뱅킹 앱을 켜가지고 예금을 빼내버렸다 어떻게 뭐 리스크 갈리고 뭐고 동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겁니다 이른바 폰 뱅클은 스마트폰 뱅클은 경쟁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첫 사례일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무슨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서 외환위기 같은 게 발생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의 은행에 장사진을 치지 않습니까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뭡니까 미국 천적에서 다 돈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립 40년이 된 실리콘 베리에닝이 지금 위기에 직면한 지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것은 3조 정도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200조 넘는 자산을 미뤄보게 되면 큰 위기는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나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뱅클은이 발생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예금 인출이 손쉬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작은 공포만 발생해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실시간 원격 뱅클은으로 이어져서 금융사가 몇 시간 안에 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도 시리콘 벨리의 스타트업들 가운데서 수조 원 정도가 물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주거래형 은행 같은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돈을 많이 예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약간 특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투자든 예금이든 간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원이 있으면은 뭐 한 40원 40원 40원으로 나눠가지고 신한 뭐 하나 그렇게 뭐 그렇게 나눠서 예금 예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도 뭐 그 뉴스의 진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길 수 있겠지만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를 한번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일종의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학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난 사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네요 한 보험 스타트업 설립자는 지난 3월 9일에 몬테나주에서 일린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는 동안 동료 창업자들이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55조 원의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경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시클렉사가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도도한 흐름이니까 그런 흐름이 쓸고 지나갈 때 거기에서 적응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이번 사태는 우리 함께도 회사뿐만 아니고 개인 예금자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귀찮긴 하지만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데 분산해서 예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 항상 저는 이 보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전할 만한 가치관 뉴스인가라도 따져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이번에 그 폰뱅크런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그게 이틀이 당일 은행 거래 마감 시간까지 당일입니다 인출한 자금 규모는 54조 7600억 원이다 아무리 튼튼한 회사도 하루 이틀 사이 한 55조 원 정도가 그냥 나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업이 하루 이틀 사이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손실은 투자자들이 짊어진 거죠 투자자들은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피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특히 나는 CEO 얼굴을 보고 아주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시간이 며칠 있고 이렇게 하면 방법을 동원했을 건데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참 어마어마한 시대다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기술 진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린 세상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생활인들이나 사업가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사업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1950년대에 이미 그런 자유주의 사회철학자로서 이름을 크게 올렸던 그런 하이애크 같으신 분은 우리 모두는 기업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지금 시대는 좀 진보한 표현이지만 1950년대에 사업가 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인이 기업가이다 앙트프레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발상인 거죠 이렇게 시대가 뭐죠 역동조로 바뀌는데 아직도 뭡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사회를 분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데서는 보도를 안 했는데 문화일보가 특종으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압약하는 한국사회의 일군의 세력들에 대한 보도를 했네요 이런 거 이렇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대해서는 행벌이 엄하게 되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렇게 좀 온정주의적인 색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문화일보가 특종한 기사를 보니까 이 체제 전복 제력들이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고 특히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직접 도착한 지력문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충성을 맹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민노총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지력문뿐만 아니고 남한 측에서 북한들에게 보낸 충성 맹세서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답지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그런 뭐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도모하라는 그런 북한 측 지력문 같은 것이 아마 도착을 했던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을 벌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력문과 충성 맹세 문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지력문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내용이었고 북한은 특히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구호까지 지력문으로 하다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좋은 시대에 그런 전체주의 체제를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법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안당국들이 문정권 하에서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고 찾아내 가지고 합당한 그런 벌을 줘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방첩당국에 따르게 되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진 복수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력문을 다수 확보했다 간첩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좋은 말로 관대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유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인 거죠 지력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고가 바뀌기야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일부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충승 맹세문도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좌익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현재 수사는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직 현직 간부사건 세 가지로 이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상이 이제 뭐 붉은색으로 물들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 대상이고 그다음에 전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력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암세포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체제를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구식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손쉽게 뭐죠 타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체제를 먼저 변질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에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타인들이 10년 20년 30년 중 축제는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뭐 미국에 살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이 얼마나 질긴지 일부 재미동포들의 친북활동이란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좀 특별한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모란봉 편집사가 미국의 동포사에 침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고 이곳은 활동을 전개하는데 미국의 시민권자인 그런 인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의 모란봉 편집사가 미국 교포들과 접촉해서 미국 한인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오네요 누가 여러분 그런 짓을 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씨와 서울대 출신의 유명 생물학자인 B씨가 모란봉 편집사와 접속해 지시를 받았거나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분들은 이제 북한을 몇 번 오오갔겠죠 그럼 이제 북한을 오오가게 되면 공작금도 아마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구호 삼기 위해 가지고 현지에서 다양한 미인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겠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 가운데 노무현 정부나 또 김대중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뻔질나게 이름들 다녔던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 북한에 아마 고리를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치료하게 사람을 굴복을 시키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씨와 서울대 출신 유명 생물학자 b씨가 뭐 그냥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들 사상이 좀 처음부터 그랬지만 돈을 줬을 것이고 공작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여러분들 뭐죠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잡혔겠죠 그건 주로 여자 같은 게 성상나비라는 그런 걸 통해 사람을 휘어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공시회 같은 게 있을 때 북한을 두둔하고 또 저 양반이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저는 상당수가 북한에서 있죠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에 완전히 코가 깨인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북한만 깨이겠습니까 그게 중국에도 꽤 있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을 때는 열성적으로 뭐죠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국촌이라든지 차이나타운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지 않습니까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코가 끼이지 않습니까 전번에 뭐 이 성추문 문제로 이렇게 도지사직을 물러났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분들 나중에 수사기록을 하다 보면 더 파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국계 미인계의 이런 접근이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걸 더 들어갔으면 아마 다 상당한 게 있겠죠 중국하고 여러분들 자주 왔다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그 사람들 그냥 뭐 깨끗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북한의 위정자라고 하더라도 남한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은 돈을 매기거나 아니면 북한 방문했을 때 여자를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그냥 꼼짝 달성 못 하게 평생 동안 뭐죠 북한에 충성하게 만든 그런 사례들이 많겠죠 그거는 뭐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북한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주의 체제와 달리 선거가 없고 언론에 감시감독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간의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계획을 갖고 특정 국가나 특정 단체를 공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이라는 체대가 그렇고 중국 공상당이라는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은 어쨌든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력 하여 묶어야 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영향력 하여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의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가면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A씨가 운영하는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모란봉 편집사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일종의 거점인 거죠 조종을 받는 안보당군 모란봉 편집사 B씨가 쓴 북한 체제 찬양을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사에 알리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마 생물학자인데 이름이 알려진 모양이죠 그래도 사상적으로 가게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여름 60년대 대한민국하고 이런 북한은 체제 경쟁을 두고 사활을 건 여러분들 경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서독에 있던 유명한 음악가인 윤이상 씨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역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하고 직접 뭡니까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이름을 뭐죠 제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이름을 붙여서 윤이상 이름 음악당을 만드니까 국민이 정신이 여러분들 망가지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서독에 있으면서 북한 돈을 받고 북한을 내 집도 다시 오가고 김일성을 내 집처럼 만나고 그런 사람을 이름 지금 공가를 평가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사회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윤이상 씨와 경남 통영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라는 이름을 떠나가지고 자신이 나고 자란 여러분 조국에 대해서 배반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양반이 여러분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또 어떤 가족들을 서독에서 여러분들 학위를 받은 사람을 또 월북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밥수리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도 미국 신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가 있다 사상이 엄청나게 질기고 강합니다 이렇게 좌익화된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자유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이러면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죠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체제가 가고 나면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무한 사람 아무 고용이 없습니다 다 고생을 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이 역동적인 사회에 살면서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윤희상 씨가 그런 세계적인 음악가에 있던 윤희상 씨가 음악적 재능은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본인이 사상적인 훈련을 받을 그런 자세는 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든지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좀 무지하니까 좌익사상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이 이런 사람을 미국이 미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간첩행위에 연루된 자가 걸려들면 우리하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민사회 니까 그렇지 않고선 유지가 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징벌로 엄청나게 여러분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보도가 그런 보도가 뉴욕타임스가 났더구면요 미국의 한 대학에 있는 중국계 과학자가 중국에 초청을 받아가 가지고 간첩활동까지는 아니고 그런 행위를 미국 정부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한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을 초빙한 사람들을 유인하게 해 가지고 브루쉘에서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법정에 세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20년 때리더구면요 사람은 단호할 때 좀 단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지키는 것은 단호해야 되는 거죠 체제를 전복시키고 여러분들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른 그런 자들에 그건 반역자지 않습니까 반역행위를 한 자들을 그냥 적당히 우유부단하게 넘기는 것은 그거는 나라가 나라로 있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반역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관대하게 대합니까 예술수가 없는 거죠 뭐 좀 식상한 과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지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많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게 480억 이상 넘는 대장동의 수익금을 분배하는데 김만배 씨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게 되면 나묵 씨가 일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나묵 씨가 가장 많은 그런 배당금을 받아야 나묵 변호사죠 서강대를 나왔고 부인이 과거에 nbc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죠 나묵 씨가 그래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나묵 씨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구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다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반드시 나묵 변호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역전시켜 가지고 김만배가 하계몬이 주도권을 지는 과정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상당히 탁월한 수안을 가진 사람이고 법조 출입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익숙하겠죠 그게 여러분 저는 굉장히 관심거렸는데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더구먼요 어떻게 김만배하고 나묵이 역전이 됐는가 원래는 나묵이 주도권을 지을 정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냥 김만배는 대관 업무 로비를 담당했던 그런 보조적인 업무인데 어떻게 김만배가 자기 돈 한 푼도 엿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묵을 밀어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도권을 치면서 동시에 대방동 개발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게 흥미로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만배 정진상의 지분 절반을 줄 테니까 사업권을 달라했다 여기서 그냥 거래를 한 겁니다 김만배가 그리고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래도 보면 김만배를 파트너로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400억 이상 정도를 챙겨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허가권을 긴 척에서 나묵 씨를 배제시키고 김만배로 그냥 대리인을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네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이 갖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종의 딜을 친 겁니다 거래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부대 조건은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지고 나묵을 배제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바뀌고 사업권이 나묵 변호사에서 김만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의된 428억 지분 약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시박하다고 보고 있다 김만배가 그냥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뒀으니까 김만배가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 끈을 주도적으로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대전고등학교 출신 1959년에 서울법대 출신의 권순일이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중앙선거할리위원장이다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요직은 대개 1960년 전후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서울법대 출신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 남욱 변호사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 아니라는 질문에 그건 명분이었고 당시 남욱 변호사보다도 김만배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김만배가 화끈하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만배가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파트너로 하고 뭐죠 그냥 원래 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될 돈을 댔던 남욱을 배제를 시킨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그냥 보도가 다 나왔네요 이게 2014년 12월쯤이라네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이 김만배와 정진상 김만배와 유동규사의 거래가 있었던 시점이 2014년 12월쯤 남욱 변호사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 전부터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재명 대표 측과 논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용학 회계사도 영영학 회계사도 2026월 중 동일한 그런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 2014년 6월 무렵에 거래를 한 겁니다 김만배가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법무장의 본인 지분 절반을 넘길 테니까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권을 달라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배제가 되고 김만배가 주도권을 지게 됐다 김만배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 한 푼도 넣지 않고 본인이 그냥 주도권을 다친 겁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지게 해줬으니까 뭐죠 물심양변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그 자기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권순일 씨에 접근해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씨가 됐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김만배 씨가 참 수환이 뛰어나다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정도의 정진상의 지분 절반을 줄 테니까 남욱 변호사를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에게 주고 수용 방식을 개발해 달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 1년 좀 이전에 2015년 2월 4월에 김만배가 내게 지분 20%만 받고 본인 지분도 25.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받고 그냥 양보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두 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정진상 측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김만배니까 김만배를 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 가지고 사업의 인허가권을 본인이 자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남욱 씨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어낸 거죠 뭐 하나의 스토리 대단한 스토리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씨는 이런 부분들을 미뤄보면 일반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혐의들이 보이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그동안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90% 이상 정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한국의 정의라는 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지만 이재명권과 관련해서 정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 한번 이제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큰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게 되면 기분이 어떤지 그거는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써왔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그런 능력이 조금 다른 분보다도 조금 많이 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이 엄청나게 달콤할 겁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말등에 타고 질주하듯이 주변이 잘 안 보일 겁니다 대개 이제 주변이 보일 때가 되면 내려갈 때 이제 주변이 보이겠죠 내려갈 때 권력을 휘두를 때는 뭐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어떻든 이번 38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하던 대로 그렇게 국민의힘을 윤석열 친윤석열 팀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공천 과정에서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요직에 친륜 인사들이 대거 포진이 되기 때문에 친륜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공천권 행사가 되게 되면 친륜 사단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친륜 사단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런 구상을 아마 하고 이번에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건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옳은 것은 아니죠 여당의 당직도 친윤계 이철규 씨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분입니다만 어떻든 가장 열성적인 친윤계죠 사무총장 다 이제 친윤계로 채운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뭐 이제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데 이제 만일 여러분 정권이 다음에 2026년도에 권력이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것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2023년도에 당무 개입 사례라든지 대통령실의 그런 당대표 경선 과정 개입 같은 거를 그 좌파 사람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나는 두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약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두질 않겠죠 어쨌든 이번에 무리수를 뒀던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뭐 다 모든 게 순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권력을 잡은 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만 아마 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생각 안 하겠죠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마력인 거죠 이제 다 오늘 이 동아일보가 사무총장의 재선 이천기를 위임하고 전략기획본부장 측에 윤석열 대선후보 비서실장 박승민 조직 부총장의 뭐 이렇게 다 배현진 이렇게 다 이제 채운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다 이제 선거를 계획한 대로 다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하고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막방까지 쟁점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 국힘당이 2024년 총선도 선전하고 2026년 대선도 선전해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면 다행인데 그 유지가 안 되게 되면은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한 그런 사건들은 저쪽 저 동네 사람들이 절대 관광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증폭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한참 우길 성천할 때도 조금 더 먼 시각을 보고 책 잡히지 않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친윤 세력들을 다 채우지만 선거에 관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뭐 2021 총선에 압승하겠다 2026년 대선에서 압승하겠다 제가 여러분도 아주 쿨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 세상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당의와 실제를 당의와 현실이라는 것을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마키아벨 이야기 것처럼 당의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고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미 이제 당대표 경선은 끝났고 뭐 권력이 한참 이제 상승서를 탈 때야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은 좀 정직하게 매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서는 매번 발표하는 후보별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도 이번에는 그냥 발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총득표율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발표해야 시민들이 아 사전에 쓰는 A 후보가 몇 표를 얻고 B 후보가 몇 표를 얻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거 아닙니까 2021년 6월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도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사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걸 발표 안 한 겁니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별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모두가 그렇게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다 진실되게 살자는 거죠 진실되게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그냥 막 하면 그냥 저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저 사람들 잘한다 이렇게 박수만 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서 그냥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참 놀라운 일은 근본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댔으니까 이러고도 이제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딱한 거죠 2024년 총선이나 2026년 대선이 한국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 정당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좌파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10년 20년 끌고 가는 것은 피해야 되니까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다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와신돈 특파원을 지내고 있는 한 젊은 기자분이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본래 좀 알뜰살뜰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합회개혁을 한 것도 결국은 한국 내의 화교 때문에 그렇게 화교의 이름들 좀 틀면 돈이 나올까 싶었던 생각이 있는데 틀어보니까 아무 별로 큰 게 안 나왔죠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이런 정인슬 와신돈 특파원이 썼네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근래의 원화는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변동성이 심한 화폐입니다 그런데 대만 달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안정자산 수준은 아니지만 대만 달러는 한국의 원화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강달러린의 달러 대비 원화가 저 15% 가까이 떨어질 때도 대만 달러는 7% 하락하는데 거쳤다 대개 자국 화폐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안정성 덕분에 대만 정부는 국제 원유나 가스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덜 들었고 정부 재정도 아끼고 정부 재정도 아끼고 정부 재정도 아끼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한 비결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한국은 원화평가 절하폭이 커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서 12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인업에 빠져 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통화 가치는 그 국가의 실력 펀더멘탈을 반영한다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방정이다 같이 반도체를 먹고 살아온 나라지만 대만의 파운드리는 변동성이 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다 반도체 없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살죠? 그런 걱정을 우리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대만은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만의 가계부채가 근래에 좀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현재 91.5%입니다 91.5%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치가 96.5%고 최소치가 79.9%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치를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대만의 여러분들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82% 2015년도에는 82% 2018년도에는 87% 2020년도에 97%가 올라갔네요 그래도 우리보다 굉장히 낮죠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순위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제 정부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 보전금을 빼는데 전세 보전금을 포함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56.8%가 정도 되는 거죠 156.8% 거의 세계 톱 수준인 겁니다 빚이 많다는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좀 굳죠 굳다는 이야기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빚을 잘 안 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분 말씀은 달러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비교했지만 특히 제가 오늘 여기서 다음에 한 번 시간 되면 국가부채도 한 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부 재정도 아끼고 아낀다는 거죠 아끼는데 이제 우리는 예를 보게 되면 국가재정도 펑펑 쓰고 연금충당 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포함해서 1년에 한 100조 정도가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고 무역수지나 경상수위 적자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아껴 써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평소에 아껴 써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와싱턴 특파원의 한국경제신문에 젊은 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전세보전금을 포함하게 되면 한 150 몇 프로입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57% 정도인데 근래에 많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불구하고 대만은 97%에 머물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검검 절약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립자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장 세상을 관통하는 삶의 지혜라든지 생활의 지혜 같은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김재환님께서 나라가 위태위태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을 잡게 되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질주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알게 모르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 과정 선거 과정인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전당대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우려를 하게 되면 우려를 해가지고 단식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최대한 국민들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을 수용해가지고 의심사지 않게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선거관리 주체도 결정하고 선거관련 그런 선거 데이터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뭐 당대표 선거 결과가 끝났지만 좀 찜찜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국힘당이나 또 현직 대통령께서 선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런 일종의 이벤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번에 2023년도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고 친윤으로 원팀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 좋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칩니다마는 제가 박수만 치르고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번에 당대표 이벤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 의미를 깊게 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주도한 겁니다 공직선거는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모바일 투표의 투표자 수의 증가가 5초 단위마다 어떻게 끝자리가 다 5로 끝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3.8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제가 방송이고 좀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완국한 표현이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정치인들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게 돼 버린 거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그런 단체나 국가나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간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과정이 삶이고 문제 해결의 과정이 경영이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어느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한 미국 학자가 미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미국이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항상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흑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를 만날 때마다 설기롭게 문제 해결 능력을 도출해서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시게 되게 되면 항상 그 청년기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늘 생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설기롭게 또 때로는 우둔하게 그렇게 해결해가면서 아마 오늘까지 오셨을 겁니다 제 자신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칼포프의 이야기처럼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여정이다 여행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여러분들 다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란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좌우익 대결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수출입국의 기치를 높게 들어서 경공업을 육성하고 경공업이 이런 봉착의 난관에 부딪히자 그 당시는 파격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펼쳐가지고 1973년도에 남북한의 군사력 역전을 이루고 그래서 이러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온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깔고 포스코를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동차 산업이 나올 수 있고 기계 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군부 독자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에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진치적인 기상을 펼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박수를 뚫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이죠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는 그 소위 불법과 부정이라는 것이 선거 문제까지 여러분들 미쳐가지고 2012년도 통진당 여름 사건이 한국을 다 삼켜버린 그런 상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선한 인간도 있고 악한 인간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의 식자청이나 지도청이 다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관심 있게 본 거죠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을 이 양반들이 어떻게 처리하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에 아마 한국의 역사를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오면 그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다 공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한 태도하고 3.8 당대표 경선에서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 선거를 대하는 태도 그 두 가지가 한국의 현대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자성어의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번을 통해서 저는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한 번도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한국사회 현주소하고 한국의 지도청들이 사적 이익을 좀 내려놓고 국가를 구하는 그런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지켜봤는데 그렇게 썩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바람직한 그런 결론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 4월 1일 날 거의 대미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020년 총선 4.15 총선입니다 어떻게 훔쳤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도둑놈들 사군으로 내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지방선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5건 6건으로 내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여러분들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어떻게 그렇게 압도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7건으로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계획은 한 7번 정도를 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삶이든 생활이든 간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1920년도 4.15 총선을 해서 그야말로 학자적 양식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에 진력하게 됐고 이제 3년 정도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집대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6월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도덕놈들은 좀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우리의 실상 실체적 진실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변을 좀 확대를 해야 그나마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도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공병호 tv는 진실된 보수의 목소리를 전하고 동시에 좀 무겁지만 경쾌하게 그렇게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칙칙한 그런 주제들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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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